롬맨은 또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방식이 승리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다. 연합군이 어디에 상륙하건 우리에게 소규모라도 판저사단이 있다면 보병으로 상륙하는 적에게 끔찍한 타격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TV입니다. 먼저 1944년 초 유럽 전체의 지도를 보며 당시 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전선은 1943년부터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남부에서 공세를 집중했으나 이탈리아 중부 구스타프 방어선에서 진격이 정체된 상황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크루스크 전투에서 독일이 퇴각한 이후 계속되는 소련군의 공세로 인해 전선이 계속해서 무너져야 하고 있었으나 방어전의 사자 발토 모델의 활약으로 간신히 틀어먹고 있었던 상황 결국 양면에서 협공당하는 상황이었기에 독일은 강력한 핵심 전력을 어디에서도 빼올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연합군 상륙이 예상되는 프랑스 방어부대 중 특히 보병부대의 전투력은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연합군이 상륙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전력은 질라전 보병부대가 아니라 오직 정의의 기갑사단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프랑스 방어를 목적으로 기갑사단들을 계속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3년 중에 다음과 같은 유력한 기갑사력이 새롭게 프랑스에서 재편성됩니다. 제12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 1943년 6월 편성 제21 기갑사단 북아프리카에서 항복 이후 1943년 7월 재편성 기갑교도사단 펜저 레어 디비전 1943년 11월 편성 노르만디 상륙작전 당시 프랑스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기갑사단 중 가장 유력한 부대는 이들이었습니다. 먼저 12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의 경우에는 주로 어린 소년들인 히틀러 유겐트로 구성되었는데 이 어린애들을 훈련시킬 간부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최강부대였던 제1SS 등에서 경험 많은 간부인력을 끌어와서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이때 오게 되는 사람이 그 유명한 탱크 마이어라는 별명으로 불린 크루트 마이어였습니다. 크루트 마이어는 이미 다른 컨텐츠에서 언급했지만 피지컬로 보면 독일군 최강의 사나이였습니다. 개전 초부터 전쟁터를 누볐던 크루트 마이어가 훈련시킨 12SS 기갑사단은 끈끈한 전후회와 훈련을 통해 점점 최강의 부대가 되어갔습니다. 다음은 제21 기갑사단 21기갑사단은 북아프리카에서 명성을 날리던 부대였지만 대단히 열악한 장비로 재편성되게 되는데 과거 프랑스 우리 사용하던 소비오 전차, 호치키스 전차 등의 노예품으로 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부 중대는 1940년에 쓰였던 75mm 단폼신형 4호 전차로 구성된 상황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21기갑사단만이 디데이 당일 노르망디 지역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바로 론멜이 직접 컨트롤했던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전력으로 연합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다음으로 기갑교도사단 이 부대는 독일 육군이 직접 각지의 기갑부대 훈련학교에서 교도부대를 긁어모아 편성한 사단인데 당시로서는 육군 최강급의 전투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아 보병연대 소속 4기 대대가 모두 반궤도화 장비를 갖춘 완편 기계화 보병사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육군에서 유일했습니다. 거의 700대 이루는 한오마그 장갑 차량을 갖췄습니다. 또한 240대 이루는 전차와 불격포 그리고 1만 5천여 명의 부대왕 기갑교도사단의 전투력은 실로 가공할 만한 전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입장에서는 이 소수의 기갑부대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프랑스 방어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 상륙을 위한 엄청난 물량이 쌓여가고 D-Day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기갑부대 활용 문제가 독일군 지휘분의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서부전선 독일군 지휘체계 먼저 가장 꼭대기에는 아돌프 히틀러 독일 국방군 즉 독일 육회공 전체 최고사령관 겸 육군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고 그 히틀러 밑에는 독일 국방군 OKW 총참보장 빌 헬름 칼텔 그리고 작전부장 요들 이 두 명은 사실상 OKW 책임자였으나 그냥 희청통의 명령을 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밑에 서부전선 총사령부 총사령관의 룬두시테트 원수 그리고 룬두시테트는 직속으로 서부 기갑 집단을 두었고 그 지휘관에는 슈베펜무르크 기갑대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룬두시테트 산하에 비집단군이 있었는데 바로 이 비집단군의 지휘관이 룬멜 원수 비집단군 산하에 노르망대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7군과 빠드칼레에 있는 15군이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대는 배제하고 전차부대 논쟁에 깊이 관련된 핵심 인물만 말씀드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회전을 코앞에 둔 시점에 벌어진 전차부대 논쟁 명목상으로는 서부전선에서 가장 높은 룬두시테트 원수는 서부전선에 있는 판저사단 전부를 관한할 수 있도록 서부 기갑 집단을 만들고 그 지휘관에 슈베펜무르크 대장을 뒀습니다. 자신이 기갑부대를 모두 컨트롤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룬멜이 비집단군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룬멜은 독일내에서 최고 인기스타였고 히틀러가 직접 힘을 실어주는 장군으로서 히틀러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룬멜은 영미연합권을 잘 아는 경험자로서 자신만의 신념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래서 룬멜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직속상관인 룬투시테트를 건너뛰어 직접 히틀러와 소통하며 자신의 주장을 어필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OKW의 카이텔과 요들은 히틀러의 명령 전달 역할만을 했기에 명목상 OKW, 즉 한국으로 치면 합동참모본부 책임자들이었지만 전혀 조율이라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더 치열해질 뿐 도대체 해결이 안 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OKW의 카이텔, 요들은 히틀러의 비서나 다름없었고 주로 싸움은 롬멜 대 서부 기갑집단 슈베펜벨크 룬투시테트 간에 벌어집니다. 먼저 롬멜의 주장. 사실 롬멜은 무척 이단하에 가까웠습니다. 너무나 창의적이었죠. 구태의연한 방식보단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롬멜의 주장. 왜 창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갑부대를 나눠서 해안에 붙여놓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올렸던 영상인 구데리안이 북한 기갑부대 사령관이었다면 이라는 영상에서 소개되었듯이 당시 독일 지휘관들에게 기갑부대의 집중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이 상식을 깨고 기갑부대를 나누자는 파격적인 안을 낸 것입니다. 다시 롬멜의 말. 연합군이 어디로 올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해변에 기갑부대를 나눠서 쭉 깔아놓자는 거다. 연합군이 어디든 상륙한 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하늘에서 무차별로 난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연합군을 저지할 타이밍은 그래서 오직 첫날 뿐이다. 이 날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안에 기갑부대를 바짝 붙여놓자는 거다. 즉 해안 방어부대와 기갑부대는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롬멜의 주장이었습니다. 롬멜과 논쟁하게 되는 슈베펜부르크는 정통파 기갑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기갑부대의 원칙을 따르는 인물. 그에게는 기갑부대의 집중이라는 원칙이 매우 중요했기에 롬멜에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1선에 기갑부대를 배치할 경우 나눠진 소규모 기갑부대가 연합군에게 뚫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전역을 예로 들며 기갑부대를 해안에 배치하게 되면 연합군 한포 사격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슈베펜부르크는 기갑부대를 파리 부근에 집결해놨다가 연합군이 어디에 올지 확실해진 후에 전 기갑부대를 모아 일제히 거기로 진격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은 너무나 치열하였고 둘 다 기갑부대 전문가이고 자기 확신이 있었기에 누구도 이들을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앞날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롬멜은 또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방식이 승리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다. 연합군이 어디에 상륙하건 우리에게 소규모라도 판저사단이 있다면 보병으로 상륙하는 적에게 끔찍한 타격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롬멜은 타격적인 기갑부대 배치 전술 슈베펜부르크는 기갑부대 집중 원칙 전술 이렇게 독일 G라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 혼란을 격리할 사람은 오직 히틀러뿐 사실 히틀러도 기갑부대 운영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앞날을 알 수가 없기에 고민 끝에 히틀러 총통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롬멜 원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집당군 직속으로 롬멜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2, 제21, 제116 기갑사단 등 3개의 사단을 배정한다. 나는 슈베펜부르크 기갑대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부 기갑집단 예하의 제1SS, 12SS 판저사단, 히틀러 유겐트, 기갑교도사단, 제17SS 기갑척탄병사단의 4개 사단을 배정한다. 그러나 이 부대의 사용은 OKW 작전부장 요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이 최정결론을 보면 롬멜만 3개의 기갑사단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가장 최정예로 꼽혔던 12SS와 기갑교도사단이 모두 슈베펜부르크에 배당됐지만 정작 슈베펜베르크 마음대로는 한계사단도 쓰지 못하고 요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히틀러 허락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최악의 결론이 되고만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연합군 공수부대는 노르망디 해안 후방 깊숙이 강화하며 드디어 지상 최대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노르망디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기갑사단은 어떤 사단이었을까요? 롬멜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3개 사단 중 바로 전차가 부족해서 프랑스 전차를 다수 쓰고 있었다고 앞에 설명했던 21기갑사단 바로 그 부대였습니다. 이때 독일은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것이 삐집당군 사령관 롬멜은 아내 생일 축하 때문에 독일로 가버렸고 21기갑사단장 포유팅거 중장은 파리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지휘관이 없다면 마음대로 빠르게 행동하기 어려운 법 21기갑사단은 신속하게 반격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나마 노르망대에 가깝게 있었기에 칸 지역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나중에 하긴 합니다. 그러나 독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었고 연합군 공수부대는 후방에 산발적으로 낙하하며 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롬멜도 없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은 오직 룬투시데드 원숫뿐. 사실 롬멜보다는 기갑부대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지만 그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룬투시데드는 이것이 공수부대의 단순 산발적인 공격이 아니라 진짜 대공격의 전조임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빠드깔레인지 노르망대가 진짜인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룬투시데드는 새벽에 공수부대가 강화하는 것이 노르망대 상륙을 위한 확실한 전초공세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4시 반 룬투시데드는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의 관한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그 부대 12SS 히틀러유게트 반저사단 기갑조도사단에게 노르망지로 출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오마와비치로 미군 상륙부대가 출발을 막 시작한 그 시각이었습니다. 룬투시데드의 출동명령서는 희청통의 재갈을 받기 위해 베르테스가 된 총통지휘본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전문은 2시간 동안이나 방치됩니다. 사실 이 사실을 새롭게 알고 매우 놀랬습니다. 기갑부대가 노르망대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새벽 4시 반 더 빠듯한 시간이었죠. 이 기갑부대들이 빨리 근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가혹하게도 이마저도 하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문을 히틀러에게 전달할 국방군 총사령부 알프레드 유우들이 아침 6시 30분에 기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난 요우들은 더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요우들은 연합군의 진짜 의도가 아직 빠드깔레인지 노르방디인지 모르는데 지멋대로 전략 예비를 움직일 수가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던 겁니다. 요우들이 히틀러의 OKW 작전 부장이긴 하지만 그동안 해야된 대로 히틀러의 명령 전달 역할만 했다면 당연히 히틀러에게 즉각 이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히틀러에게 허락을 하거나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히틀러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요우들은 아예 이 사실을 보고조차도 안하고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그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줬었던 히틀러의 늦잠 때문에 반격을 못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침 6시 30분 요우들이 일어난 그 시각이라도 제12SS 히틀러 의견터 판자사단과 기갑교도사단이 출동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이때 기갑 부대가 출동만 했어도 연합군은 바다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이 많은 피해를 내며 저항에 부딪혔던 오마와비치 상황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마와비치에서 미군이 상황을 정리하고 상륙을 가까스로 완료한 시점이 저녁이 다 된 18시였습니다. 때문에 아침 일찍이라도 출동을 했다면 충분히 오마와비치에 도달했을 거란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기갑 부대 배치 논쟁을 벌였던 롬멜과 슈베펜베르크 누가 맞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롬멜이 말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륙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기에 기갑 부대를 적은 숫자라도 해안 가까이에 붙여놓자는 롬멜의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연합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해 독일이 받은 피해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악천호 속에서 상륙작전이 반복 연기되는 바람에 연합군은 해군 함포사격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함께 상륙시킨 수룩양용탱크 셔먼 디디는 상당수가 험한 파도에 휩쓸리는 바람에 실제 땅에 상륙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거의 알보병으로 상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규모라도 강력한 독일 전차가 있었다면 연합군은 엄청난 희생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의 기갑사단은 어찌 되었을까요? 히터르는 새벽에 잠드는 버릇이 있었기에 오후 4시가 돼서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터르는 4시 일어나자마자 기갑 부대 출동을 승인하게 됩니다. 결국 요들 장군의 실책이 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히터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팩트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상륙이 시작되었는데 연합군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독일군의 전력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출동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노르망디 상륙작전 배경, 게임이나 영화에서 독일 전차들이 그렇게도 안 나타났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늦은 시간에라도 기갑 부대가 출동을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이 정의 기갑사단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모든 철도를 다 끌어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갑사단들은 자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이 기갑 부대들은 표적이 되어 이동 중에 연합군 항공지에 무차별 난타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롬벨이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롬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롬벨은 나쁜 날씨 때문에 안이하게 긴장을 풀고 독일로 휴가를 떠났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있었다면 상황 파악을 하자마자 직통으로 희총통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희총통은 승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때문에 롬벨은 연락을 받고 노르망드를 향하면서 몇 번이나 아 내가 어리석었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롬벨은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